박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저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뭐 대부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좋은 일 있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일이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뿐이 제가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는 것은 괴로움인가 뭐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걸 쥐고 나서도 또 허해지고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쥐면 이번에는 행복해지겠지 만족스러웠겠지 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허함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산은 다 들어보셨죠? 한국인이라면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절에 다니냐 절에 다니지 않느냐를 떠나서 관세음보산은 모두 다 알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진이보살이 무진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서 어째서 관세음,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라고 부처님께 여쭈어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이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물어보면 모를 거면서 무조건 대답하고 봐요 그래요 다 읽어보셨겠죠 그래서 이 관음경을 보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막 던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본 것만 얘기해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냐 없냐 정말 애매한 대답이죠 내가 직접 봐야 딱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역사상에 보면 관세음보살을 실제로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상일 수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정말 봤고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대만 아시죠? 네 대만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가봤구나 대만이 굉장히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대만이 불심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 대만에서 가장 포교를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그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라고 계세요 성운 스님 성운대사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나이 아홉살에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중국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나이 아홉살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인가요?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강뚝이 있었대요 강뚝에서 막 뛰어간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염없이 뛰어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물 속에 풍덩 빠졌대요 풍덩 빠졌는데 거기에 막 수초 같은 게 있어서 수초가 막 몸에 휘감고 막 진흙 같은 게 몸을 덮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물 속에 뽀르르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악해지면서 눈앞에서 갑자기 어머님 모습이 보이더래요 어머님이 생시처럼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한 게 보이고 어머님 모습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음침한 묘지가 하나 다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물 속에서 환상으로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에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 이제 죽는 건가 하고 있어요 강물 속에서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순간 환상을 봤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강뚝 강 밖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강뚝 바닥에 누워있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자기가 강뚝 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기를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줘가지고 가까스로 살았답니다 그때 아홉 살의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홉 살짜리가 생각이 확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몇 살짜리가 아홉 살짜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것일까 여러분 아홉 살 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갤러그, 스트리터 파이터 그런 거 삶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자기가 환상 속에서 봤던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꺼내다가 강물 밖으로 자기를 구해 주었다 이게 꿈결인지 실제인지 하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배기관음이라고 합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 해서 배기관음 네가 관세음보살을 본 것이다 거기에 아홉 살짜리 소년이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남을 돕는 것을 당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홉 살짜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드디어 내 갈 길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냐면 몇 살짜리가 아홉 살짜리가 저도 평생토록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그랬다면 좀 징거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이제 10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만 불광사의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이 되셨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때 아홉 살 때 관세음보살님을 보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출가를 한 뒤에도 위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며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이 싹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본문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만해 한용훈 선생이라고 아시죠? 만해 한용훈 스님이시죠 이 만해 스님께서는 자 승녀이시고 또 위대했던 시인이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충정열사이셨고 독립운동가셨죠 근데 이 만해 선생님께서 만해 스님께서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어요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부인 버려두고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는데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백담사 가보셨어요? 네 저 참 좋죠 설악산 백담사에 출가를 하신 뒤에 1905년도에 그 다음에 백담사 위로 쭉 한참을 한 시간 넘게 쭉 올라가면 산에 타서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나와요 설악산 오세암 유명하죠 그 오세암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암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오세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셨고 또 그 우리 만해 한용훈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때 오세암에서 수행에 큰 힘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도 191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련의 나라의 큰 치욕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나라의 주체권 주체성을 이제 빼앗기는 신민지가 돼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이 한용훈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서 그 1년 후에 1911년도에 만주 땅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대요 그 광활한 만주 땅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군 본체에 가게 됩니다 그 독립군들이 있는 본체에 가서 서로 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한 뒤에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이렇게 그 독립군 본체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 나왔는데 자꾸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미행이 붙더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봤는데 조선 사람이었대요 한국인 청년 3명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뭐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리고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뭐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만주 땅에서 산에서 고개 하나를 넘는 그 고개의 그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땅 하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대요 깜짝 놀려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자기한테 총을 쏜 거였대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에 두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아픔이 느껴지대요 머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자기가 쓰러져버렸대요 피가 막 허공에 분사가 되면서 머리에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쓰러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아서요 그리고 옛날에는 조승 딱 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 힘이 약해서 그렇지 지금 총이었으면 바로 즉사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한용훈 만의 한용훈 스님이 딱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의식이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프더니 나중에 편안함이 오더래요 그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편안함이 싹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싹 밀려오더래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픔을 느끼며 뇌에서 그 보호작용으로 아들레날린이 막 분출된대요 그때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낀대요 행복감이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득해지는 찰나에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느낄 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사림이 나타나더래요 눈앞에서 이게 만의슨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오는 겁니다 다 관세음보사림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오 좀 사진이라도 찍어놓지 너무너무 예뻐서 뭐 불쌍으로 우리가 탱화로 불쌍으로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었대요 그 관세음보사림이 자기를 딱 보면서 꽃을 들고 있는데 미소를 짓더래요 빙글에 미소를 짓는데 근데 관세음보사림이 자기한테 미소 지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혜스님이 성격이 조금 까칠했나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간데 웃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진짜 만혜스는 글에 나와요 순간 자꾸 화가 울컥 속고 치더래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어 뭐 이렇게 까칠하죠 그래서 다 관세음보사림 미소를 짓으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꽃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니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자한테 말을 건네면서 니 목숨이 니 생명이 경각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꽃을 자기다 휙 던져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이 신랄이 끊기는 걸 느끼는 찰나에 관세음보사림이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힘이 확 나더래요 그리고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지만 산을 하나 넘었대요 자기야 기억하다시피 해가지고 산을 하나 넘어 머리에 총 맞고 산 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머리에 총 피 막 풀리고 산 넘어 하면 내가 그냥 죽여 힘드니까 그냥 죽이라고 그렇잖아요 머리에 총 맞아서 산을 하나 넘었으니 평소에 멀쩡해도 산 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 중국사람들 마을을 조그마한 중국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때마침 거기 중국사람들 모임이 있었나봐요 예 그러니까 그 만에스님의 피를 철철 흘리고 오니까 아 이거 이게 어쩐지 이러냐 하고 중국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분대를 감아줬대요 응급조치를 해줄 때 그 피자국을 보고 그 조선 청년 세 명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는 걸 이제 만에스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쩌면 그때 관세모사님이 꽃 던져준 것 때문에 힘이 번쩍 났는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죽일테면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렀대요 그러니까 죽일테면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잖아요 어 어 죽여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만에스님의 그 추상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조선 청년 세 명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인 마을에서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뼈를 깎아내가지고 총탄을 빼냈대요 근데 이제 만에스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총탄을 빼냈는데도 그때 얼마나 의료시설이라든가 기술이 얼마나 빈약했겠어요 아직도 머리에 총탄 몇 개가 박혀있다고 그래서 그때 목숨은 구했지만 그 뒤로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머리가 그 차가워지면서 그 이렇게 머리를 채떠듯이 태대대대대 떠는 그런 부작용 후유증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한용훈 스님께서 말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머리에 총 맞았던 또 후유증이 아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만에스님이 그때 머리에 총 맞고 막 목숨이 끊길 때 누구를 봤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봤고 관세음보살님이 너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왜 누워있느냐 하면서 꽃을 던져주는 환상을 보고는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때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 그 뒤에 만에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자주 해주시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겨냈다고 자랑을 하셨대요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기엔 그렇잖아요 우리 만에스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거짓말할 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다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설마 스님이셨던 분이 사람한테 총 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이 그 이야기 갖고 장난칠 리는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불교의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묘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한용훈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의 큰 치욕이고 큰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남편도 일찍 잊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중일전쟁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나 어떡할 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요 근처에 그 만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만에스님께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핏불이라도 잡는 신정으로 이 할머니께서 아들을 학도병으로 빼앗긴 할머니께서 만에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쉬님 쉬님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고 너무 불안해서 어떡하면 좋냐고 어떡하면 좋냐고 하니까 만에스님이 내 말대로 하면 아들이 살아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지금부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림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세음보살림을 마음으로 염불하라고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림 기도 열심히 하지? 밥 먹다 보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음료수 한잔 먹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옆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같아 우리 이만 헤어져 이러면 어머 또 쟤 왜 저래 이러다가 또 딴 생각하고 쟤 왜 저래 왜 저래 작가가 문제야 작가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관세음보살 부른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만혜스님이 아들 살리고 싶으면 호로제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호로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보살 논반 일할 때에도 관세음보살 하도 못해 관세음보살 살리면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리지 않으신다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 화장실 변독관에서 관세음보살 살리면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변독관에 가서라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워라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계속 외워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분도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로제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나중에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 뒤에 아들이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일본 쪽 그 부대에서 아들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배신감이 느낀 거예요 나를 속여? 아들이 아들이 살 수 있다더니 나를 속여?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보살님도 필요 없구나 관세음보살에 나를 속였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제사를 올린다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49제를 딱 지내줬대요 49제 이제 돌아가시고 49일 동안 재를 지내는 49제를 다 지낸 뒤에 아들 49제도 지냈으니 내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내가 죽자 생각하더래요 내가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었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래 내가 죽어버리자 하고 나도 이제 죽자고 시금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어? 누구지? 어머니 어머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 아들이 49제 끝나고 나서 귀신이 돼서 맞으면 인사하려고 왔구나 귀신이 돼서라도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 나도 데려가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온 거야 아들이 어?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돼서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만지는데 아니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니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귀신이 찾았는데 어쩜 이렇게 살아생전하고 똑같냐 이렇게 만지니까 어머니 나 귀신 아니에요 예? 저 제명이에요 제명이 이름이 제명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명이 못 죽어 예? 제명이었어 제명이 못 죽어요 저 제명이에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어? 너 전사했다고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 들어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자세히 들어보세요 리슨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방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그때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자기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두려움에 떼면서 보초를 쓸 때 멀리서 제명아 제명아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 만주 쪽 땅에서 예? 어? 어머니가 내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을까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거 있는데 제명아 제명아 엄마야 엄마 자꾸 이게 들린더래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찾아왔나?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찾아오신 거든 아니면 내 환청이든 내가 이 소리를 따라가 봐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이제 보초 이탈을 했대요 예? 이때 어머니 찾아야 될까 근데 어머니 어딨어요 가면까 제명앙앙앙 하면서 어? 목소리가 자꾸 멀어지더래요 그 멀어지는 목소리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목소리를 찾으면서 어머니 어딨어요 어딨었는데 계속 멀리서 제명앙앙앙 이러면서 예? 에코가 예? 예? 에코가 쫙 퍼지면서 어딨어요 어머니 하고 찾아가는데 제명아 제명아 하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예? 한 새벽에 한참을 찾았는데 아 이게 환청이었나보다 환청이었다 그리고 아 지금 내가 보초 쏟아가 몰래 나왔는데 탈연병으로 걸렸다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부대를 갔는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전사해버렸대요 그날 자기가 어머니 찬다고 산으로 들러 뛰어놀고 뛰어가서 막 어머니 목소리를 찾고 있을 때 거기서 적군들이 침입해가지고 부대 사람들 다 몰살당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을까 죽었겠구나 이랑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나 죽은 목숨이니까 이렇게 된 건 설사 중간에 탈연병으로 잡혀서 사형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머니 만나러 가자 그거 몰래 옷을 받고 있고 평복으로 받고 있고 한 달이 넓게 걸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몰래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관세현보살림 관세현보살림 이렇게 우리 아들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관세현보살림 욕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관세현보살림 때문에 덕분에 살았으니 우리가 평생 관세현보살림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구나 해서 그 자기 집들을 집을 절로 고쳐가지고 이름을 관음함이라고 줬대요 관음함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관세현보살림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슈입니까? 미슈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미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세현보살림의 이 묘한 카피의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큰스님 중에 금호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금호스님이라는 큰스님이 계신데 저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 법주사 팔상전 아시죠? 소풍 때 가끔 가잖아요 그 법주사의 큰스님이셨던 금호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금호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수행을 참선을 열심히 한 선사 선승이셨습니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 참선을 열심히 하신 그런 큰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생긴 게 달마대사처럼 우락부락하게 좀 생기셨대요 눈이 부리부리 하시고 뼈가 완전 통뼈고 아주 장골이셨대요 예? 야 그렇지 씨름선수로 나왔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굉장한 장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도인스님이 숨어 살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수월이라는 아주 신폭력을 발휘하셨다는 자비보살이라고 불리셨어요 아주 수월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만주 땅에 살고 계셨는데 내가 수월스님께 만주 땅에 가서 수월스님 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짐, 바랑을 싸가지고 만주 땅으로 건너가셨대요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였대죠 그때 이제 나이가 당신이 한 20대 때 젊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바랑 하나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만주 땅을 넘어선데 그때 만주 땅 경계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접경지대가 있었대요 접경지대가 있었을 때 딱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그 구역 쪽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갑자기 러시아 군사들이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호스님이 그때 그 땅에 오시기 전날 밤에 그 마적대들이 부잣집에 침범해가지고 재물을 강타하고 그 집주인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이 의심스럽다 나 스님이라고 스님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마적이라고 산적이네 산적이야 생긴 게 산적이네 사람이 곱게 생기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호스님이 너무나 완전 장사하셨대요 아주 그냥 대장국감이셔가지고 딱 봐도 이제 그 스님으로 안 보고 무슨 이제 마적대 산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막 고문을 하더래요 사시대로 얘기할까 아니라고 난 저 조선 땅에서 온 난 스님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거 독하네 뭐 이러면서 그 부인을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을 다 데려옵니다 이 사람 그 마적대 그 살인범이 맞는지 얼굴 좀 보십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이러버리네 왜 그래 사람이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 맞아요 맞아요 딱 봐도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고문을 그만들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더니 감옥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두더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한국인 그 만주에 있는 조선 불악촌에 그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이 이렇게 감옥에 또 끌려오셨대요 아 어쩌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내가 거기 뒷사이에다 아편을 좀 아편을 좀 키우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아편이 굉장히 그거 마약이지 않습니까 아우 나는 그 스님은 어쩌다 여기 왔어 내가 이래이래 해서 왔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했더니 한국인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 잡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 마적대 살인범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를 빨리 풀어줘야지 왜 나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첫 번째 당신을 꺼내주려면 일본 쪽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일개의 조선 사람인 당신을 위해서 일본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 신민질이었으니까 그리고 둘째 혹시 러시아 쪽에서 미안하다고 당신을 풀어줬다가 이 일이 혹시라도 알려줘서 일본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하며 러시아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을 안 놔주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 독해요 그 죄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고민 고민에 빠지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예? 이건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관생보살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참선하셨던 분이잖아요 딱 벽에 가부자 틀고 딱 앉아서 오로지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생보살만 불렀대요 관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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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관생보살님 저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관생보살림이 계속 3일 동안 불렀답니다 예? 야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관생보살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딴 생각도 안 나더래요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썩어서 내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빠져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오로지 관생보살만 생각나더래요 관생보살를 부르는데 자기 벽 보고 이렇게 관생보살를 부르는데 위에 이렇게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대요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지하니까 창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창문에 그 쇠로 된 쇠창살이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망을 보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망을 보던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거기 창문에 있는 쇠창살을 두 개를 흔들어서 쑥 빼버리더래요 그게 뽑혀? 그 예나 지금이나 부실공사는 하여튼 그거 어떻게 뽑혀? 감옥에 쇠창살이 부실공사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신간소음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쑥 뽑아놨더니 거기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쑥 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뭐야? 그리고 씩 웃더니 쇠창살을 다시 이렇게 꽂아놓고 가버리더래요 그 모습이 이렇게 한마디 넋이 나가서 이게 뭔 경우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도 그 쇠창살을 두 개를 흔들으니까 그게 쑥 뽑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때 느낌이 탈출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 고기를 이렇게 쇠창살 두 개를 뺐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시작 막 뛰어가요 뛰어가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탈육수 막 나팔소리를 들리고 막 징소리를 들리고 탈육수가 생겼다고 근데 러시아 군사는 막 말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금호스님이 아무리 천하의 장사지만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잃고 있을 때 눈앞에서 러시아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요 러시아 병사를 딱 만나니까 그 모습을 깜짝 놀래가지고 어보보?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보시오! 하더니 러시아 병사가 혹시 탈육수 뭐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못 봤어? 이러더래요 아이고 금호스님 이야기에 나와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인데 막 손에 땀을 져야 되는데 자꾸 코미디화 되고 있어서 이 옷이요 이 옷이요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탈육수 못 봤어? 그 뭐라고 했어요 금호스님이 난데요? 뭐 이럴 수 없잖아 тоcheck 저인데여? 못 봤는데요? 이랬더니 탈육수가 탈육을 했으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탈육했으니까 당신도 몸 조심하시오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순간 감옥에 있어서 막 봉둔한 발에 산발하고 라고 막 턱수염 났고 옷은 다 헤졌는데 자기를 코앞에 보고 탈옥수 못 봤냐고 하더니 못 봤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세무사의 가피인가 보다 그때 막 눈물이 확 솟구치더래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 위험을 넘겨가지고 결국 만주 땅으로 넘어가서 그 수월스님이 계시는 봉청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수월스님을 1년 동안 모시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나중에 한국 땅으로 다시 무사히 오셨는데 그 뒤에 당신의 제자들한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선하는 스님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너희들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안 되거나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거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은 다 절에 다녔지만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 할머니들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아우 저 썩을 거 아이고 내 탓 내 업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고 항상 염주를 굴리시던 할머니들 기억나죠? 예 이와 같이 우리들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술로 때우십니까? 누구 욕하면서 그냥 예 누구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롯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구를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묘한 기적과 같은 가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한 행복 박수 박수